이제 똥을 저기 들어가서, 기어 들어가서 저기서 쏴? 응? 김어로 너 거기서 뭐해? 야, 굳지 마. 잘하지 말라. 알았어. 외면해야 돼, 외면. 내가 왜 똥을 저러고 싸냐? 왜 똥을 저러고 살까? 뭐 숨어서 싼 건 이해하겠는데 왜 저런 자세로 싸지? 저기 뭐라 하지? 고양이 자세? 지붕에 있다던데, 모든 재료를 준비한 후에 지붕으로 올라가라고 하겠습니다. 아까 저 공기청정기 뒤에 기어 들어갔다가 실패했나 보지? 그래서 더 똥이 잘 나오는 곳을 찾아서 저기 들어간 거 아니야? 지붕으로 올라가서 양쪽의 석가루 2개씩 딱 나가준 다음에, 가운데는 베드토를 올려줍니다. 뭘 웃어, 이놈아. 중앙에 2개를 2개에 웃어주고요. 자리가 잡으면 바로 석가루를 이어서, 외면, 베드토록을 붙여주기, 아깐으로 연장되는 처방은 이런 식으로 꼬마당탕을 구워서 연장시켜주면 됩니다. 그다음 양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다섯 달의 타입이 이어준 다 썼나? 할아버지가 올려나. 저기 내가 목숨아있으면 좋겠다, 왜 안나오지? 다 싼거 같은데? 뒤머리로 나와? 똥 다 쐈으면 일로 나와요 안쌌어? 사싼거 아니에요? 위치를 잘 잡아준 다음에 바로 보소하게 됩니다 멍추를 손으로 튀겨가지고 산이 있는 자리에서 타카를 끈으로 쳐주면 됩니다 기저귀가 뭔가 묵직한데? 밑에? 왕창 쳐졌는데? 일로와 아드님 일로와 일로와 여기있어? 여기있어? 저기 물 옮기는거 같아 일로와 이리와 일로 나와요 아드님 뭔가가 너무 무거운가 봐요 그래서 좀 전에 저 변기통 위에 앉았구나 자기가 네 이제 좀 있으면 변기통에서 쏴봐 응 응? 캠프에서 안나오는거야? 저 나만의 집 아니에요? 나만의 집? 나만의 집? 스케치를 해주시고 스케치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자이소 벽을 잘라가지고 차고차고 번호에 맞게끔 끼워주면 되는데 나오다 머리부터 치는거 아니야? 응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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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거름거리가 엉거주춤에 아론아 아론아 이리와 어딜 도망가 이놈아 일로와 안돼 똥 사놓고 어딜 도망가 해맑게 도망가 자 일로와 내가 널 놓고 있을 줄 알았냐 아론아 일로와 누워 팔을 뿌리치긴 엄청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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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쐈으면 좋겠어요 많이 쐈어? 그럼 예전에 머리 잘 안 쐈게요 어휴구 어휴구 뭐 이렇게 많이 쐈어요? 밥 좀 먹을까? 밥 이제 맘밤 먹을래? 싫어? 너 어디 있어서 많이 먹었지? 솔직히 많이 쐈어 어휴구 묵직하다 이거 덧찍으면 못 올리잖아